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엘에스 머트리얼지고요. 현재 3만 15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 마이너스 4% 정도 음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30% 가까이 지금까지 과제 납북 자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가 하반경직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이러한 흥부권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격 전략을 추후에 또 가져가야 지금 이러한 손실권에 대비해서 수익으로 좀 에시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엘에스 머트리얼지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 진입을 한 이후에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히든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으로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에스 머트리얼지 주요 호재 소식을 좀 앞두고 외인과 기관에 대한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점 매집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제한을 하게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평선을 약간씩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엘에스 머트리얼지 어쨌든 이러한 하락 추세가 나올 만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납폭자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하고 계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IPO 섹터에 대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는데 이 보호 예수물량 과연 누가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전부 소화를 했다. 그럼 어디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부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세력도 상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전부 5만원 부근, 4만원 부근에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3만원 부근까지 약간 내려오게 되면서 약 마이너스 20%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지금 상단에 머물러 있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만으로도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수급이 붙어주면서 턴아라운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분명히 LS 머트리얼즈 상장 초반부터 굉장히 매집이 잘 이뤄지면서 급등나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유통 비율이 34%도 안 되는 지금 이러한 3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결코 우리가 굳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상승 추세 지금 이 타이밍에서도 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파두 사태가 있었죠. 이 파두 사태 뭡니까? 이 IPO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어쨌든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 굳이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폭자리가 왜 나왔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이탈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이 IRA라는 정책 때문에 나온 건데 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뭡니까 여러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북미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IRA는 북미에서 나온 부품과 광물을 수급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IRA에 대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야만 전기차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NKM이다. 그런데 이 NKM은 전액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부 다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 90%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방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게 IRA라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을 제외한 4위가 바로 이 NKM이기 때문에 지금 IRA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IRA는 사실 굉장히 2차전지 섹터 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IRA를 내세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인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바이든도 연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 IRA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말대로라면 IRA 정책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북미에서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간에 북미에서 나온 부품과 광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전부 다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데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못마땅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RA라는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게 되면서 사실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굳이 따지면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자금을 이탈시키게 만들었고 지금 이러한 매도세를 만들었다. 지금 이러한 매도세 결국 또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AI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쪽으로 좀 쏠려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섹터에 대한 순환매는 항상 이뤄집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주반도체라고 칠게요. 저점에서 만약에 매집을 했는데 고점에서 내 매도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차이시련을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차이시련 매물은 또 어디로 들어옵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LS 머티리얼즈로 다시 한번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에 대한 순환매는 우리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자금은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 뭡니까? 여러분 LS 머티리얼즈 이전에 문자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잠깐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3만원 부근에서 LS 머티리얼즈 분명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 및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라운드 피겨 자리 그러니까 즉 5만원 자리에서 저항이 예상되니까 4만 9천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자리 뭡니까? 여러분들 상승 추세 있다가도 이렇게 라운드 피겨 자리 즉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의 라운드 피겨 자리를 만나면 아주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 타이밍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단 1, 2, 3 거래일 만에 약 6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혹은 재료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다.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으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원 자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어떠한 재료 그리고 모멘텀 혹시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이익이나 실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들 더해서 이렇게 LS라고 문자를 분명히 보내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보내주시면 다음날 바로 확인하고 나서 아침에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010-5073-8568번 문자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타면서 매집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라타면서 우리가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드크로스 자리 분명히 형성이 됐죠.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려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눈뜨고 손실나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손실은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은 최대한 예방을 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은 전부 극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매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목표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방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 그러니까 과된 납폭자리 이후에 우리가 마이너스 30% 가까이 보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걸 그냥 눈뜨고 보지만 마시고 저점에 대한 단기적 대응까지 우리가 좀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 차이시련은 우리가 발생을 시켜야만 우리가 이러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 가닥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차이시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시간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저점에서 매집을 해놓고 알아서 올라간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LS 머티리얼즈는 사실 그렇게 3거래일 만에 수익이 났던 것도 어쨌든 운이 좋았던 부분이지만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서 고점에서 여러분들 편한 타이밍에 알아서 매도하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을 안내를 드리면서 동시에 목표가 설정까지 같이 가능한 것들 이러한 종목들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연락처 뒷 내 자리 이렇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단타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꼭 그때 문자 한 번 보내볼 걸 그때 LS라고 한 번 남겨놔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타면서 매집하셨던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만 보지 마시고 미리 저점에서 미리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종목 안내 드릴 테니까 전부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 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